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짜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has found today we go go touchscreen jacket there go go k 맛있다 이게 엄청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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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서 저 잘 먹지 않아요. 제가 절대 안 먹어요. 그래. 가위가 있어. 숙제 좀 줄 수 있나요? 여러분 제가 봐봐요. 얘보다 냉해서 잘 먹죠. 내 눈은 잘 못 먹어요. 내 눈은 잘 먹죠. 번거ование 동그란 장식 자, 그럼 얘보다 이렇게 자른 롯 이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능 끝났는데 저는 계속 먹을꺼야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마의 의자가 됐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만 먹을게요 제가 지금 밥 먹고싶어가지고 먹고싶어 고마워 고마워 아멘